한글자막 by 한효정 손잡이를 돌려 내가 원하던 걸 다 볼래 이 문앞에서 들리는 음악소리 내 목소리가 터지도록 외쳐 멈출 할 시간 더 위로 없어 광고자와 출입금지 여긴 backward 광고자와 출입금지 여긴 backward 광고자와 출입금지 여긴 backward 광고자가 되고 싶다면 너의 가치가 끝인가 봐 머리 쓸 시간 better to go 고생했어 주인 잘못 만난 몸 호우 강시켜줄게 따라와라 와라 backward 세컹 아니니까 괜찮네 지금 들려오는 이 소리는 빵빠래 밤새 놀아보자 필요한 건 more caffeine 울라면 오던가 문을 열려라 참게 달아 보여 모든 게 완벽해지는 이 순간 두 눈앞에서 펼쳐지는 fantasy 내 목소리가 터지도록 외쳐 멈출 할 시간 더 위로 없어 광고자와 출입금지 여긴 backward 광고자와 출입금지 여긴 backward 광고자가 되고 싶다면 광고자와 출입금지 여긴 backward 광고자와 출입금지 여긴 backward 좌우를 초래금지 여긴 벨톨 관계 좌우를 초래금지 여긴 벨톨 관계자가 되고 싶다면 좀 때리고 미쳐날려 오늘 동의도 안 돼 좀 때리고 미쳐날려 오늘 밤이 시작해 좀 때리고 미쳐날려 오늘 동의도 안 돼 좀 때리고 미쳐날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You wanna come in?